더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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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 먹기 다 먹기 다 먹기 교촌 찍고 우리 만들고 갈게 안 찍히네 옆으로 이렇게 하자 오 냄새 개쩔었다 시시시 시작 도로 구멍이 도로 도로 첫번째 이왕 스테이 이거 어디 있잖아 해보자 시시시 자 멈춰 야 알지 해볼게 시시시시 완벽했어요 자, 비켜보세요 아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뭐 들어? 아, 맨 처음에 이거를 시기 한 번에 가면 되지 안에서 고기고 저희는 한 번에 가면 이제 그냥 여기에서 한 번에 가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곳에서 한 번에 가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거 맛있어 대박 맛깔나게 구워주세요 맛깔나게요? 진짜 단순하게 꿀이랑 막걸리 감사합니다 짠 짠 정말 틈이지? 맛있네 역할인거 같아 이거 한개 이거 맥주 두개? 맥주 두개 어머머머 여행 고거 좋은 곳 이빨 이빨 건강 이빨 저녁 이빨 저녁 이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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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동용 카메라예요 장량간 카메라 제가 원하는 옛날 감성이 되게 낭낭하더라고요 이게 애기들이 쓰는 카메라인데 제가 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 2만 얼마였어요? 2만 3천원? 지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에 이렇게 뜨더라구요 아... 파란색 그냥 씹어먹으면 되는건가? 네 근데 2,000원 아... 근데 2,000원을 좀 더 가치있게 쓸걸 그랬어 나 2,00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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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예쁘다 우리가 가서 필요한건 뭐다? 뭐다? 세부옷이다 저거같아 오빠 정피 완전 옛날거네 완전 옛날거네 응 저 도서관 책 누가 훔쳐온거야 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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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도구 사고싶다 저 필무신 ρο 세부에 돈 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세부에 돈 떼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건 약간... 이거 아니야 대가비가 하나 그게 상장한 상장한 너무 이쁘 스팅 기계로 스팅 기계로 스팅 기계로 유심은 둘 다? 아 유심 유심은 둘 다 하자 이래요 제가 빨래를 계속 미루고 살다가 어제 갈아입을 잠옷이 없어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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